한국 단편 소설 이야기 안나가 읽어주는 한국 단편 소설 이야기 저기압 조명희 생활난, 직업난으로 수년을 시달려왔다. 이 공포 속에서도 갑없는 생활, 무이한 생활로부터 흘러나오는 권태는 질질 흐른다. 공항의 한재를 넘으면 권태, 또 한재를 넘으면 권태. 먹고 사는 일이라는 줄에 마소 모양으로 정신없이 끌려가다가도 고난 잠을 깨치고 성난 눈을 번쩍 뜨듯이 지지한 자기의 꼴을 휙 돌아다 볼 때 이게 다 무슨 생활이란 것이냐? 네가 참으로 생활다운 생활을 하려면 지금 네 생활을 저렇게 갑없이 만드는 현실 그 속을 정면으로 파고 뚫고 들어가서 냅다 한 번 부딪혀 보든지 어쩌든지 밤낮 그 늘어진 개꼬리 모양으로 질질 끌고 가는 생활의 꼴이란 것은 참 볼 수 없다. 차라리 망골편으로 기울여지려면 퇴카당이 되거나 위로 올라 붙든지 아래로 떨어지든지 할 것이지 여름날 쇠부랄 모양으로 축 늘어져 매달린 생활 이 모양으로 폭백을 하고 싶다. 10년 만에야 능찬봉 하나 얻어 걸렸다는 격으로 신문기자라는 직업을 겨우 얻어가지고 이제는 생활 걱정의 짐은 좀 벗으려니 하였으나 또한 마찬가지로 생활란은 앞에 서서 가고 권태는 뒤서서 따른다. 11시가 지나서 신문사 입문 대똘 위에 무거운 발을 턱턱 올려놓았다. 오늘도 또한 나오기 싫은 걸음을 걸어왔다. 힘없는 다리로 2층층대를 터벅터벅 올라가 편집실 문을 떠밀고 쑥 들어섰다. 흐흐 이것 봐 묵은 진열품들이 벌써 와서 쭉 늘어 앉았네 어제나 오늘이나 그저께나 내일이나 멀미나게 언제나 한 모양으로 그런데 이 물건이 제일 꼴찌로 왔구나. 자리에가 궁둥이를 터덕 붙이고 앉아서 휘이 한 번 돌아보았다. 맞은편 격리부원 가운데에도 가장 특색 있는 한 사람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키가 작고 체가 앙바툼하고 눈코입이 다다구 다다구 붙은 것이 조선사람으로 되면 뒷짐지고 딱 받치고 서서 기침을 아엠아엠하는 시골구석의 골생원님이다. 서양사람으로 되면 작은 키에 큰 가슨 멕시코 사람이오. 짐승으로 되면 고슴도치요. 물건으로 되면 장방울이다. 장방울로 일생을 대굴대굴 굴러가는 것도 갑갑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바른편 정치부 의자에 앉은 부장 장일한 글자부터 밉다. 어쨌든 신수가 멀끔하고 살이 부둥부둥 찌고 미련한 눈치 투미한 두 볼과 입 이것도 도야지다. 도야지 가운데에도 땜물 벗은 귀족 자작이나 남작의 쥐쯤 되는 도야지다. 도야지로 세월을 먹어가는 일도 기막힌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 밖에 또 누구 누구 문 여는 소리가 빠드득나며 영업국에 있는 부원이 하나 들어온다. 딱 벌어진 어깨 새까만 얼굴 홀쭉한 키 맵시의 깡똥깡똥하는 걸음체가 마치 두 손을 마주치며 따라따다 따라따다 하고 깡총깡총 뛰노는 사람 같다. 아마 이 사람이 그런 것도 가끔 하는 것 같다. 아니, 그보다도 마음씨가 늘 그 모양으로 깡총깡총 하는 듯 싶다. 소반 위에서 재준 없는 인형이 아닌다며야 따라따따로 언제나 이 돼지 위에서 뛰기만 하는 것도 딱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또, 누구누구 네모난 상자 속 같은 이 방 안에서 우물우물 하는 것들 모두의 이 모양들이야 수체에 내어던진 썩은 콩나물 대가리 같은 것들이 이 시대의 이 사회는 수체일까? 더구나 이 신문사하니 그러나 이 콩나물 대가리들도 기발한 경우 기특한 일을 하게 할 때는 썩은 콩나물 대가리가 아니고 펄펄 뛰는 훌륭한 창조 아니, 인간이 될 것이다. 때는 이때 우리에게 자유와 행복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다오 하는 호령 밑에 나아가라 자유 평등을 위해 앞으로 할 때가 된다면 아, 이 인간에게도 영광의 피가 끓으리라 이네들의 앞에도 갠 하늘이 열리리라 또는 넓고 갠 봄 들 위에 햇빛이 널린 때걸랑은 이해 없이 모이자꾸나 봄 잔치하러 모이자꾸나 봄 춤을 추러 모이자꾸나 할 때 동무요, 내 손은 너 잡아다고 네 손은 내가 잡자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속에는 권태가 흐른다 괴는 술 모양으로 들떠서 부글부글 피하는 소리가 난다 냄새가 난다 어찌하여 이 모양으로 되나 여기에는 생활이 없다 생활의 기초적 조건이 되는 경제가 사회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파멸이 되었다는 말이다 따라서 다른 생활도 파멸이 되었다는 말이다 이 땅의 지식계급 외지에 가서 공부께나 하고 돌아왔다는 소위 총춘자대들 나갈 길은 없다 의당이 하여야만 할 일을 할 용기도 힘도 없다 그것도 자유롭게 사지하나 움직이기가 어려운 일이다 그런 가운데 뱃속에서는 쪼로록 소리가 난다 대가리를 동이고 이런 곳으로 뒤밀어 들어온다 그러나 또한 신문사란 것도 자기네들 살림살이나 마찬가지로 엉성하다 봉급이란 것도 잘 안 나온다 생활란은 여전하다 사지나 마음이나 다 한가지로 축 늘어진다 눈만 멀뚱멀뚱하는 산친혈품들이 축 늘어 앉았다 오늘도 월급이 되네 안되네 하고 쑥떡쑥떡들 한다 월급이라고 맛본지가 서너 달 되나보다 간부통인 기자 하나가 앞으로 서슴서슴 걸어오며 오늘도 월급이 안되겠다네 일할 마음도 없이 조는 듯 생각하는 듯 하던 나는 이 소리에 정신이 펄쩍 났다 무의식적으로 얼른 그 사람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고개를 푹 숙였다 낭망이 와서 가슴을 지그시 누른다 집일이 눈앞에 휙휙 지나간다 사실 오늘 아침에도 시덥지 않은 연극을 한바탕 치르고 온 터이다 이른 아침에 나 사는 집 문간에는 야단이 났다 그 야단이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뻔히 사람이 안방 건너방에 꽉 들어사는 집에 난데없는 이삿짐이 떠들어온다 아니 사람 들어있는 집에 온다 간다 말없이 이삿짐이 웬 이삿짐이오? 안돼요 못 들어 하고 대문 안으로 들어오려는 이삿짐을 막았다 집주인이 나가라니까 왔는데 남의 집에 사글쇠로 들어있는 사람이 무슨 큰 소리란 말이오? 큰 소리? 사글쇠로 들어있든지 어찌했든지 내가 들어있는 다음에는 안돼요 어디 좀 봅시다 이사올 사람은 어디로 달려간다 조금 있다가 집주인 노파쟁이가 성난 상바닥을 하여가지고 쫓아오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른다 남의 집을 새 들어가지고 넉 달 지나 새를 떼먹고 낯짝이 뻔뻔하게 들어오는 이삿짐을 막아? 이럴 수가 있나 이런 도적의 만보가 있담 여보시오 당신이 경우를 타서 말을 순순히 한대도 내 맘 돌아가는 대로 할 터인데 그렇게 고향만 떨면 일이 잘 될 듯 싶소? 무엇이 어찌? 내 맘대로? 그것부터 도적의 만보가 아니고 무엇이냐? 이 말 끝을 마치 기적의 끝소리로 내어 뽑듯 길게 지르며 악을 쓰며 내게로 달려든다 대번에 발길로 질러 죽이고 싶은 생각이 펄쩍 나다가도 소위 교양 있다는 문화인이라는 가면 아래에서 이인조 병신은 속을 꿀꺽꿀꺽 참고 있다가 여보 나는 내 맘대로 할 터이니 당신은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오 하고 대문을 닫아 걸고 들어와 방에 누웠다 대문짝이 왈칵 자빠지는 소리가 들린다 그 옆에 섰던 우리 집 여편네하고 집주인 노파하고 싸움질이 나는 모양이다 인연전연 소리까지 들린다 나는 건너방에서 꼼짝 아니하고 누워있었다 이삿짐은 들어온다 안방으로 마루로 그득히 쌓인다 안방에 누워있던 병모는 건너방으로 쫓겨나온다 우리 집 여편네는 달려들어 망신당한 분풀이를 내게 하려 든다 사내라고 돈을 얼마나 때깔 좋게 벌어들이면 여편네를 이런 고생살이 끝에 망신까지 시킨단 말이냐 그렇지 않아도 민망한 생각이 나던 터에 이 말에 그만 역증이 난다 헤끼 임망할 것 사람의 속을 몰라도 본수가 있지 이런 나쁜 것 이렇게 하고 사는 것도 호강인 줄만 알아라 저쪽의 바락은 더하여 간다 참다 못하여 그만 발길로 한번 걷어질렀다 자빠지며 하는 소리다 계집을 굶기고 헐벗기는 대신에 밟아 죽이려 두는구나 계집의 잔사설 새 새끼의 울음소리 어머니의 걱정소리 아우성판이다 나는 그만 밖으로 나오며 혼자 한 말이다 헤끼 이 조선 땅 젊은 놈의 썩은 속은 누가 알까 저기 가는 저 소나 알까 이것도 권태를 조화시키는 한 흥분제인가 말하자면 말하자면 처음에는 이따위의 씁쓰름한 가난살이 맛도 자기 생활의 훌륭한 체험이오 또는 정신상에 무엇을 얻는 것도 같아서 고통의 주먹이 와서 때릴 때마다 그것을 신성시하고 경건한 마음씨로 대하여 나가려 하였다 그러나 그것도 찌들기만 하니까 나중에는 그만 몸과 마음이 까부러져 가기만 할 뿐이다 이러다가는 큰일 났다 이 까부러져 가는 권태 속에서 저녁 때 태평통 긴 거리로 걸어 나오는 나의 주머니 속에는 돈 30원이 들어 있다 석 달 만에 탄 월급이 이것이다 한 달 분 45원씩 석 달 치를 합하면 135원 이것을 가지고 묵은 방 빈대 구멍 틀어막듯 하여도 가량이 없는데 게다가 30원이다 비틀어진 생각이 그저 풀리지 않는다 아까도 그 돈을 손에 받아들지 그 자리에서 그만 찢어내어 던져버리고 싶은 생각도 났었다 빈 주먹에 단돈 1원이라도 들어온 것만 다행이니 우선 이것을 가지고 가서 급한 불이나 끌까 줄인 개떼가 주둥이들을 한 대 모으고 제 주인 올 때만 기다리듯 하는 집 식구들의 꼴이 눈에 확 지나간다 가자 어서 집으로 가자 방을 하나 얻어서 집을 옮기고 양식과 나무나 좀 사고 그리고 나면 또 무엇해? 밤낮 되풀이하는 그 지지한 생활에 꼬락 쏘니 언제인가 밥 먹고들 앉아있는 집 식구들 꼴을 혼자 우두커니 바라보고 있다가 속으로 저 몹쓸 아귀들 내 육신과 정신을 뜯어먹는 이 아귀들 하며 여모증이 왈칵나던 생각이 다시 난다 이제 그 꼴들 보기도 참 싫다 그 시덥지 않은 생활을 되풀이하기도 참 멀미난다 자아고를 바라보고 가던 나의 걸음은 황토마루 네 거리에서 그만 종로를 향하고 꺾어서 걷고 있다 아이고 내가 그만 이 돈을 쓰고 들어갈까보다 어머니의 한숨 여편 내의 눈물 아이들의 짜증 이 돈 30원 어디 내가 좀 집 식구들의 눈물을 짜서 먹고 견디어버리라 내 가슴 속이 얼마나 튼튼한가 좀 시험하여 보자 이튿날 아침 나는 영추문 앞길로 발을 자주 놀려 올라올 때 코에서는 아직도 덜 깬 술 냄새가 물씬 물씬 남을 깨닫게 한다 우리 집 골목을 접어들며 나는 발소리를 숨기고 귀를 자주자주 재게 된다 대문턱에 이르러 가만히 서서 귀를 기울였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모두 죽었나? 죽지는 아니하였어도 굶어 늘어져서들 누웠나? 쑥 들어가 보니 늘어지기는커녕 멀쩡하니 짓거리고 앉아있다 다만 여편 애란 사람이 의심난 눈으로 나를 훑어본다 간밤에 어디서 자고 왔느냐는 의미인가 보다 주머니 속을 뒤져보니 쓰고 남은 돈이 얼마 들어있다 내가 밖으로 쫓아나가 쇠고기 두근 사서 들고 쌀 한 마를 사서 들리고 아이들 줄 과자도 좀 사가지고 들어왔다 왜 쌀은 그렇게 적게 팔고 고기는 많이 샀어? 하고 말하는 여편내는 기쁜 빛이 얼굴에 넘친다 아마 내가 돈이 많이 생긴 듯 싶어서 그러는 모양이다 이때껏 칭얼되기만 하였으리라고 했던 아이들도 새로운 활기를 얻어 방 안으로 뛰논다 꿀꺽꿀꺽 후룩후룩 참 잘들 먹어댄다 고깃국 맛이 매우들 좋은 모양이다 이것을 보고 나는 한 번 빙글에 웃었다 두 가지 세 가지 빛으로 섞은 웃음을 보는 일도 근래에 처음인 듯 싶다 갑자기 나는 멜랑콜리한 기분에 쌓여 갑갑한 가슴을 안고 밖으로 뛰어나왔다 바깥은 날이 몹시 흐렸다 후덥지근하다 거리에 걷는 사람도 모두 후줄근하여 보인다 하... 참 갑갑하다 이 거리에 이 사람들 위해 어서 비가 내리지 않나 어서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